줄기세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분화할 수 있는 나노세포집을 국내 연구진이 만들어냈습니다. 줄기세포의 분화율이 20%나 향상돼 손상된 조직 재생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별 같기도 하고 불가사리 같기도 한 물질이 빛을 발합니다.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람의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나노물질로 만든 세포집에서 배양했습니다. 14시간이 지나자 별 모양의 줄기세포가 대나무와 같은 일직선 형태로 변했습니다. 연구팀이 만든 나노세포집은 막대기 모양의 나노물질이 일정한 간격의 호흡을 두고 옆으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세포는 세포집에 달라붙어 성장하는데 나노세포집의 형태에 맞춰 줄기세포의 모양이 길게 뻗은 형태로 바뀐 겁니다. 나노세포집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신경세포와 뼈세포로 분화시키자 나노세포집이 없는 경우보다 20% 정도 분화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나노구조체에서 호흡의 간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포분화에 가장 효율적인 호흡 간격도 찾아 냈습니다. 호흡의 폭의 정도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부착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부착하는 정도가 좋아지고 온활해지면서 이동도 더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분화가 더 촉진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세포집에서 키운 뼈세포와 신경세포로 조직재생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후년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선규입니다.